안녕하세요. 오늘은 당구박사의 무료 전자점수판을 소개하겠습니다. 당구박사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하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만 갖추어져 있다면 당구박사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무료 버전은 편리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점수판으로서의 간단한 기능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구박사 전자점수판은 심플하고 무료입니다. 대대 전용구장도 아닌데 비싼 전자점수판 설치하기 부담스럽죠? 안드로이드 버전은 스마트폰에 당구박사 프로 앱을 설치하고요. 회원가입한 후에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것이 당구박사 전자점수판의 원래 사용법입니다. 값싼 태블릿 하나면 휴대용 전자점수판이 되고요. 코로나 시대에 남이 만졌던 주판알 만지기 꺼림직하죠? 이런 분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당구박사 프로 앱만 설치하면 자기의 스마트폰을 전자점수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구박사도 오래된 노트4 스마트폰을 전자점수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당구박사 프로 앱을 설치하면 당구교재로도 쓸 수 있고 당구점수판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죠?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은 분은 동영상 아래에 홈페이지 주소와 설명서 링크를 적어내올 테니까요.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